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AMD 프로세서 수주 파운드리 영토 확장 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CPU 시장에서 인텔과 AMD의 막대결에서 지금 AMD가 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서 지금 다시 인텔이 승기를 잡고 있는 형세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텔의 기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왕의 귀환이라고 언급할 정도이죠. AMD는 최신 제품에 대해서는 10nm 이하 공정을 포기한 글로벌 파운드리 대신에 TSMC의 최신 공정을 이용해 CPU를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GPU도 마찬가지로요. AMD는 애매한 성능 향상 그리고 높은 가격 이것으로 인해서 인텔의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도 미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의 양상이 뛰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경쟁자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에 대해서는 GAA, Gate All Around 공정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조금 TSMC에 늦었던 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펠리클의 적용이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EUV용 펠리클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 그리고 GAA의 2세대의 전환 이러한 것까지 여러가지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 5나노 이하의 최선단 공정을 도입한 회사가 삼성전자, TSMC 이 두 회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결국은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AMD를 고객사로 폼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전에 AMD와 같은 경우는 삼성에 지금 주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10나노 이상의 공정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AMD에서 분사해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글로벌 파운드리에 주문을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계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10나노 이하 공정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금 TSMC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 AMD가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AMD가 주문한 물량이 삼성전자에 주문한 물량이 첨단 노드인 7나노 이하는 아니지만 즉 EUV 노광 공정을 사용한 이런 제작은 아니지만 AMD의 수주를 따내면서 그래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주를 따내면서 향후 첨단 공정 EUV 노광 공정을 이용한 첨단 공정의 수주전에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AMD 파운드리 수주 파운드리 영역 확장 중입니다. 9.1 업계에 따르면 AMD는 삼성 파운드리 14나노미터 공정에서 반토체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저장 장치인 GPU와 젠 그리고 젠 플러스 기반의 프로세스 제조를 삼성전자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AMD와 삼성전자의 협력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JP Morgan Chase가 2021년 AMD가 크롬북 CPU를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에서 양산한다고 밝혔었죠. 작년 8월 업계에서는 AMD가 구형 제품 중 일부를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할 수 있다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드디어 AMD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의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AMD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해온 종합반도체 회사였는데 회사가 힘들어지자 지금 모바일용 GPU 부분 그래서 모바일용 GPU 부분 일부를 퀄컴에 넘겨버리고 지금 아드레노 GPU 같은 경우는 지금 AMD의 GPU 인력들이 가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은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미국 회사로 불리기도 했지만 두바이 회사이라는 거죠. 이후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10나노 이상의 구형 제품을 지금까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10나노 이하로의 진입을 포기하자 이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나노 이하로 진입을 하려고 인텔의 10나노 이하 공정에 대한 연구진까지 흡수를 할 정도였었는데 인텔이 아니죠. 아이비엠에.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나노 이하 제품은 지금 전량 TSMC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소인 CES 2023에서 공개된 노트북용 고성능 프로세스인 라이젠 7045HX 역시 TSMC의 5나노 공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AMD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사 주문자 공급 지금 삼성전자는 AMD의 공급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는 AMD 입장으로서는 공급사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레거식 공정 그래서 16나노에 해당하는 레거식 공정을 이용한 칩의 제작을 삼성전자에 맡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간을 보고 좋아지면 지금 더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수준은 향후 미세 공정 기반의 첨단칩을 늘리면서 구형뿐 아니라 7나노 이하 제품까지도 삼성의 공정에서 생산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 공정 개발을 중단한 글로벌 파운드리와 달리 삼성전자는 3나노 기술까지 확보한 상황이죠. 특히 3나노 같은 경우는 GAA, Gate All Around, 지금 1세대이기 때문에 Gate All Around Early 버전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TSMC보다 6개월 빠른, 그래서 6월 30일에 양산이 시작되었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3나노의 양산에 돌입한 상황이죠. TSMC도 이보다 6개월이 늦은 12월에 지금 3나노의 양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삼성과 같은 경우는 핀팻 대비 더 세밀하게 전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트랜지스 구조인 GAA를 이용한 양산에 성공을 한 것이죠. 2025년에 2나노, 그리고 2027년에 1.4나노 공정을 도입하며, 그래서 14옹스트롱, 20옹스트롱 공정을 도입하며, 기술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AMD의 공급사 전략의 지정학적 이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작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침공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틈만 보이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시그널만 오면, 지금 대만을 쳐들어갈 수 있다. 특히 TSM-10 때문에 대만을 작진의 땅으로 복속시켜야 된다고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시진핑 국가 조성은 작년 10월 당대회 때 무력 사용을 통해서라도 대만에 흡수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침공이 정말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급망, 그래서 대만을 통한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대만, 지금 대만의 TSM-10 뿐만 아니라 지금 유수의 회사 UEMC나 VICO 같은 회사도 지금 파운드리 회사로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지금 세계 반도체가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TSM-10도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선 이에 맞춰서 지금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AMD는 삼성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첨단 공정은 지금 대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너무 TSMC에게 끌려다니면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AMD가 가지고 있는 한가지 문제가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텔의 귀환입니다. 인텔 AMD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인텔의 12나노,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인텔의 12나노, 13나노 코어 프로세스 판매량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왕의 귀환, 그렇지 않아도 인텔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져가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12세대, 13세의 코어 프로세스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하반기,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 시장 점유율 통계는 나오진 않았지만, AMD가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소비자용 CPU를 판매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부분 매출이 7억 달러, 약 8,900억 원 이상 감소하며, 인텔에 비해 가파른 하락세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물론 작년 하반기를 보면, 하반기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성 제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CPU와 GPU의 판매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인텔의 하락에 비해서 AMD의 하락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여겨볼 점은 올해 작년의 양사입 경쟁 구도에서, AMD의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AMD 관계자는 미세공정 고도화에 따른 성능 향상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최첨단 공정보다는 CPU의 설계와 캐시 메모리, 최적화 등이 칩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L2 캐시, L3 캐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캐시 메모리가 지금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요.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 10월에 인텔이 공개한 코어 i9-13-900K와 코어 i5-13-600K 등 총 6종의 벤치마크 성능 측정 결과에서 한 달 앞서 나온 경쟁사인 AMD의 라이젠 7000 시리즈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텔의 경우 기존의 10나노, 그래서 지금 인텔이 주장하고 있는 10나노이지만 실제로 한 7나노 수준의 공정이라고 지금 인텔은 주장하고 있어요. 10나노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제품이 훨씬 더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거죠. 인텔의 최저가 기술은 특히 호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불리고 있고 이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인텔의 호공정 때문에 인텔과 같은 경우는 단번에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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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태로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CPU나 GPU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더 선단 공정의 필요한 부분은 선단 공정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공정으로 만들 수 있으면 낮은 공정으로 하면서 지금 효율도 최적화 그리고 가격도 최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두 세대나 앞서 있는 TSMC 공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칩이 가격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의 밀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가격대비 성능이 밀리는 것은 지속적인 TSMC의 파운드리 가격 상승도 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5nm, 4nm 공정을 세계적으로 쓸어버렸죠. 그래서 AMD, NVIDIA, Qualcomm 등 큰손 팸리스의 물량을 독점했던 TSMC가 작년에 거의 분기별로 가격을 올렸어요. 잇따라 생산 가격을 올리면서 팸리스들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3nm 공정 12인치 웨이퍼의 단가로 2만 달러, 약 2,70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 경쟁력은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TSMC의 3nm 공정이 지금 획기적으로 가격대비 성능이 좋지 않다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웨이퍼의 단가가 올랐죠. 웨이퍼의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물론 3nm에서 만들어진 것이 면적이 줄 수 있어요. 면적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생각하면 설계상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 전체적인 반도체 가격에 상승을 기인한다는 사실이죠. 이 가격은 기존 5nm 공정 웨이퍼 단가인 1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2,150만 원보다 25% 정도 인상된 수준인데 성능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반도체 미세 공정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생산 공정,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해서 직접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IDM 업체. 그렇기 때문에 AMD가 이전에 IDM 업체에서 패밋스 업체로의 전환이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신의 한 수였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통상 설계와 생산을 분리해 설계와 판매를 담당하는 패밋스 모델은 파운드리 회사의 생산 단가가 높아질수록 불리하다는 설명이죠. 현재 미세 공정에서의 TSMC의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이제 시선은 삼성전자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3나노를 GAA 게이터 어라운드로 양산을 성공하고 3나노 2단계부터는 펠리클의 적용이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같은 경우는 수율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지금 삼성전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펠리클을 적용하는데 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증정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또 미세 공정의 정확도 이것은 얼마나 튀어오를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도 높아진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AMD 입장에서 AMD는 지금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더욱더 끈끈해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특별히 GPU 기술과 같은 경우는 AMD에서 지금 받아쓰고 있는 입장 지금 엑시노스나 아니면 삼성 자체칩, 갤럭시 전용칩 이런 것들 통해서라도 지금 AMD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AMD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주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 조사업체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 15.5%를 차지했습니다. 선두인 TSMC가 56.1%와 비교하면 무력 격차는 40.6%나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 정도 60% 정도 거의 체격 차이가 4배 차이인데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 4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장을 더 짓는 이러한 것들을 속도전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AMD까지 삼성의 고객사로 편입이 되면서 미세 공정에서의 TSMC와의 경쟁이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AMD가 자신의 편에 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GPU에 대해서 기술을 가져온 것도 장기적인 포석, 물론 GPU 부분에서 ARM의 말리가 성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AMD의 기술을 사용해서 AMD와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향후 GPU 부분에서 이 최적화를 통한 생산까지 가능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와 AMD가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